아 지금 낚시 하느라 연못에 주부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네요 낚시 유유히 여기가 고기가 많이 잡히나봐요 한 20여 척이 이렇게 주부를 갖다 위에다가 보트 위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간이 고무 주부에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이 한 백 눌러서 한 20째가 있어요 뭐 가물치나 뭐 그런 붕어들이 많이 잡히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고무 주부 위에다가 텐트를 올려놓고 거기서 밤을 지새나 봐요 그럼 물이 좀 많이 가면 뭐 고기 큰 고기가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에요